얼굴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의 이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얼굴에 처진 피부는 많은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얼굴 탄력을 유지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 콜라젠과 엘라스틴의 생성량이 적어져서 발생한다. 피부 조직의 처진뿐 아니, 다 주름과 기타 노아의 조기 징후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록 처진 피부는 생물학적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도 처진 피부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얼굴 탄력을 유지하고 처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방법과 제품은 다양하다. 그 방법의 일부로서 오늘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얼굴 근육 강화 운동을 소개한다. 다 준비되었는가? 얼굴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6가지 1. 이마 운동 이마의 주름을 방지하려면 매일 이마 운동을 하여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운동은 처진 조직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피부에 산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다. 방법 편안하게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장소에서 손바닥을 이마에 올린다. 그런 다음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피부를 잡아당긴다. 10초간 휴식을 취한 뒤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한다. 2. 눈가 운동이 근육 강화 운동을 눈 주변에 실시하면 상가신 눈가 주름을 줄이며 예방할 수 있다. 2. 운동은 피부에 탄력을 제공하며 콜라진 및 엘라스틴의 적절한 분포를 촉진한다. 방법 안, 격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검지와 엄지를 함께 모른다. 손을 눈가에 붙인 뒤 넘어세, 개 누르지 말고 피부를 위아래로 움직인다. 팽팽함을 유지한 채로 눈을 20번 깜빡인 뒤 2에서 3초간 눈을 뜬 다음 긴장을 풀어준다. 3. 뺨 운동 뺨은 탄력이 살아, 지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이다. 뺨 피부는 쉽게 처지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거나 그보다 더 빠른 노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뺨 근육 운동을 한다면 다시 처진 피부를 올릴 수 있다. 방법 숨을 들이마, 쉬고 뺨을 부풀린다. 뺨이 팽창되면 손가락을 이용하여 두드린다.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런 다음 입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므린다. 10회 반복을 한 뒤 쉬어준다. 3. 눈꺼풀 운동 눈꺼풀은 민감한 부위이며 피부에 부족한 영, 양분으로 인해 처지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눈꺼풀 조직은 다른 부위보다 더 쉽게 탄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방법 눈 밑과 코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붙인다. 입은 벌리지 않고 눈은 천장을 향하여 빠르게 깜빡인다. 20에서 30초간 눈을 깜빡인 뒤 3번 반복한다. 5. 입과 운동 입 주변 피부, 은퇴양, 독소 및 특정 식품에 의해 지속해서 손상이 가해지는 부위이다. 입과 피, 부가 더 얇기도 하고 사람들이 피부관리 시 부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입과 운동은 매우 쉽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다. 방, 법 가능한 한 크게 입을 벌린 뒤 3초간 기다렸다가 입을 닫는다. 10회 반복으로 2에서 3회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 거울 앞에서 최대한 과장되게 입을 움직여 모음을 발음한다. 10회 반복을 한 뒤에 쉬어준다. 6. 턱과 목 운동 매일 턱과 목부, 위를 운동한다면 피부가 처지고 축 늘어나며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7. 방법 등을 곧게 편체로 자리에 서거나 앉는다. 고개를 젖혀 턱장을 바라본 뒤 무언, 가를 씻는 것처럼 입을 움직인다. 몇 초간 그 자세를 유지한 뒤 원래 위치로 돌아, 간다. 10에서 15회를 반복한다. 10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가? 스킨케어 루틴, 의효과적인 보완책으로서 간단한 얼굴 운동을 매일 해보자. 10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가?